기본이 바로 선 공직사배를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가 공직혁신 본격화에 나섰습니다. 경상북도는 21일 대구엑스코에서 신도청 시대의 변화와 미래를 이끌 새 공무원상인 미래 국민일꾼 개선장군 선포식과 공직혁신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미래 새 공직사상 개선장군은 도민의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사상을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정부 혁신에 앞장서 나가자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개혁인과 선봉인, 행정장인, 미래일꾼 등 4개 분야에서 14개 과제로 시행됩니다. 경북도는 암행감찰을 통한 공직사회 갑형태 청산과 영양평가제도 도입으로 영공서열 개혁인사를 개척하는 한편, 계급 없는 토론회의인 비간부회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